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니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그 물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그 물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경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우리 모든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 넘치도록 새롭게 부어주니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그 물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주의 영임하며 성경이여 이마소서 성경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경이여 이 시간을 위해 임하소서 성경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경이여 성경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